자, 여덟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수학과 물리학입니다. 어려운 수학과 물리학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움직임들을 만들면서 어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움직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움직임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떤 수학적인 것과 물리학적인 것들을 활용하게 돼요. 그런 것들 중에서 복잡한 그런 것들은 빼고 가장 자주 사용되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2주에 걸쳐서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전, 그리고 각도를 활용해서 회전을 활용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운동하고 충돌, 그 다음에 폼을 쏜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회전과 각도인데요. 자, 이렇게 두 점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x1, y1, x2, y2. 두 점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걸 좀 알아야지 이 두 점 사이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회전과 각도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두 점, x1, y1, x2, y2를 알면 우리가 몇 가지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뭐, dx는 두 점, 두 x좌프 간의 거리니까 x2, x2, x1이 되겠죠. dy는 두 y점 간의 거리니까 y2 빼기 y1이 될 겁니다. 그리고 distance는 지난주에도 했지만 dist라는 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x1, y1, x2, y2 해주면 이제 거리는 자동으로 구하게 되죠. 두 점 사이에 있는 이런 각도, 두 수직선을 그렸을 때의 각도를 θ라고 한다면 먼저 sin, θ는 소문자 s, 이렇게 소문자 s에서 d 분의 dy cos은 c니까 c, d 분의 dx tan은 소문자 t, 이렇게 t, 그래서 dx 분의 dy가 tan이에요. 그래서 함수로는 우리 프로세싱에서는 sin, cos, tan 이렇게 괄호로 가운데 라디안 값을 넣어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각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tan, θ 값으로 구해요. 그것을 이렇게 이항을 하면,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θ는 a tan dx 분의 dy가 돼요. 그런데 프로세싱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프로세싱에서는 a tan 가운데 밸류를 쓰는데 만약에 각도를 구하고 싶다면 a tan 2라는 함수가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dx, dy가 아니라 dy, dx 이렇게 써줍니다. a tan 2 dy, dx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도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는 것인데 x축의 플러스 방향을 기준으로 해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각도의 값은 a tan 2의 y2 마이너스 y1,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쓴다. 자, 이 정도만 알고 직접 한번 만들어볼 텐데요. 이렇게 선을 그린 선을 중심으로 트랜슬레이트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돌릴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트랜슬레이트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을 트랜슬레이트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린 것을 트랜슬레이트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린 선을 중심으로 트랜슬레이트 할 겁니다. 2분의 하이트로 트랜슬레이트 한 다음에 이만큼 어느 정도 길이의 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트랜슬레이트 부터 시켜줄 거예요. 트랜슬레이트 트랜슬레이트 중심점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그렇다 치고 스트로크 빨간색 선을 한번 그려보죠. 0, 0 빨간색 선을 그릴 건데 음 스트로크 웨이트를 좀 굵게 잘 보이게 한 4 정도 아주 굵게 합시다. 하고 라인 0, 0에서 200 어 200은 너무 좀 잘 것 같고 한 400 0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왜 0, 0인지는 알겠죠? 지금 트랜슬레이트 시켰기 때문에 원점에서 400짜리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시킨 거예요. 이렇게 자 400이 너무 큰 가격은 300 정도만 합시다. 이거 300 하고 이제 돌려볼 건데 돌리려면 여기 이제 로테이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돌릴 겁니다. 돌리는데 어떻게 돌릴 거냐면 마우스 X 마우스를 바라보도록 돌릴 거예요. 마우스를 바라보도록 얘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렇다면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라디안 값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각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각도 나왔었죠? 에이탄젠트 2 사용했죠? 에이탄젠트 2 사용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두 점이잖아요? 두 점 사이에 각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로테이트에서 어떤 라디안 값을 각도를 줘야 되는데 먼저 각도를 구해야 돼요. 자 플로트 라디안 라드는 에이탄젠트 2 했고 또 Y의 거리 X의 거리 DY DY DX였죠? 그러니까 마우스 X 빼기 위드스 나누기 이렇게 하면 에이탄젠트 2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아 마우스를 따라서 돌아가 이렇게 그렇죠? 예 보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런데 얼마만한 각도만큼 돌아갔는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지금 라디안 값이니까 이건 막 플롯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도 한번 써볼게요. 좀 우리가 보기 쉬운 디그리 값 어 이것도 여기가 설명을 해놨나요? 예 디그리 값으로 알기 위해서 디그리 값은 이 함수가 있어요. 디그리지에 라이디안 값을 주면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각도 값으로 흔히 아는 각도 값을 어 어 로 계산을 해주고 자 프린트 라인이라는 것은 어 이거는 이따가 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프린트 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까만색 창이 있죠. 이 까만색 창이 뭐냐면 어 여기에 어떤 값을 여기다 프린트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디그리 값을 어 디그리지 라드 하면은 디그리 값이 이렇게 라디안 값이 각도 값으로 변화 변화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한번 보고 싶다면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프린트 각도들이 계속 몇 도를 돌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 이쯤 와보면 0일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양의 방향 여기가 0도네요. 딱 됐네. 그리고 점점 늘어나면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점점 더 각도가 늘어나죠. 그러다가 여기가 180도가 될 거예요. 180도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0에서부터 거꾸로 갔으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기준이 여기가 기준점이 된다. 플러스 방향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 기준선이 된다. 여기서부터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뭘 한번 만들어볼 건데 뭘 만들어볼 거냐면 이런 걸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보이나요? 지금 뭐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아 이렇게 뭔가 좀 징그럽기도 한데 이제 마우스를 따라서 계속 뭔가 뾰족한 게 움직이는 그런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쵸? 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알겠지만 아 삼각형 오브젝트들이 사용됐고 각각은 그것들이 마우스를 향해서 돌고 있는 거죠. 대신에 멀리 떨어지면 크기도 좀 작아지고 그런 거죠. 그쵸? 그럼 오브젝트의 특징을 알았어요.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지도록 작아지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향해서 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먼저 삼각형을 하나 그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삼각형의 크기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그냥 크기로 그릴 수는 없고 좌표를 가지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릴 건데 버텍스 가지고 그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 점이 어떤 좌표를 가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크기를 일단 어떤 값으로 잡으면 여기서 S라고 했는데 S라는 값으로 잡으면 세 점의 좌표가 S를 반으로 나눈 그것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S를 10으로 나눈 것만큼이 여기고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X, Y점으로 트랜스레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오브젝트의 이름을 우리가 음 트라이앵글이라고 해보자. 클락 클래스 트라이앵글 앵글이라고 하고요. 자 X, Y 자동으로 X, Y 좌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이라는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float X float Y 그래서 X는 언더바 X Y는 언더바 Y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나 필요할까요. S라는 거 하나 필요하겠죠. float size 말하는 S 하나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사이즈도 넣어주나요. 사이즈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는데 사이즈는 정해진 거라서 이건 어떻게 딱 정해질 거라서 여기다 그냥 한 20 정도다. 사이즈는 모든 트라이앵글은 모두 트라이앵글은 다 20 정도다. 라고 일단 해줘 버리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시켜줘야 되겠죠. 보이드 디스플레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삼각형을 그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일단 푸시 매트릭스 해줘야 되고요. 우리 저기 할 거니까 트랜스레이트 할 거니까 X, Y로 트랜스레이트 트랜스레이트 아니고 트랜스레이트 트랜스레이트 해준 다음에 로테이트 해주고 어떤 값만큼 로테이트를 해줄 거예요. 오늘 오타가 많네요. 값만큼 로테이트를 해주는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텍스로 그린다고 했어요. begin shape end shape 해주고 버텍스의 값이 아까 얘기 저기 여기 왼쪽에 보이죠?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버텍스 마이너스 2분의 S 마이너스 10 버텍스 마이너스 2분의 S S 나누기 10 버텍스 S 나누기 2 0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닫아줘야 되겠죠.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삼각형이 마우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각도를 알아야 되겠죠. 요 각도 요 각도는 아이쿠 자 요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요 각도는 아까 우리 했던 것과 마찬가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각도 A는 각도 A는 플로트 A는 A 탄젠트 2 dy dy dy는 마우스 y 빼기 y 마우스 x 빼기 x가 dy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그냥 하나만 일단 그려볼까요? 하나만 그려봅시다. 자 void 셋업 해주고 화면 크기를 일단은 1200에 600 정도의 크기로 할 거고요. 화면 사이즈를 void 드로우 해줘야 되겠죠. 백그라운드를 아이고구구구구구구구 이게 뭡니까? 보이드 드로우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칼라를 약간 그레이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노 스트로크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만 그려볼까요? 그리기 전에 우리가 클래스 하나 생성해줘야 되겠죠? tr이라고 하는 그 트라잉글 하나 생성해봅시다. u 앵글 해서 중심에다가 중심에다가 하려면 여기다가 할 순 없고 new 트라잉글 하지 말고 tr 선언만 해주고 셋업에다가 생성을 해줘야 되겠네요. tr 계속 빨간색 라인 나와서 왜 그러나 했는데 트라잉글 내가 잘못 샀잖아요. 그리고 생성을 해줬으니까 tr의 디스플레이를 해주면 되겠죠. 해볼까요? 자 보이나요? 삼각형 하나가 삼각형 하나가 삼성됐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서 보이죠. 그죠? 20짜리입니다. 자 이거 앞에서 우리 그리드 까는 패턴 만드는 예제에서 많이 했던 그 패턴 그대로 갑니다. 그 패턴 그대로 가는데 다시 설명하진 않을게요. 뭐냐면 먼저 사이즈가 달라 거리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썼던 것처럼 디스턴스 필요할 거예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x, y 마우스 x 마우스 y 까지의 거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맥스 디스턴스 필요하죠. 맥스 디스트 자 모르는 사람 앞에 동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0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화면 크기 전체까지 그러니까 최대치죠. 거리의 최대치 제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레이쇼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맵 먼저 디스트를 0에서 맥스 디스트 까지가 최대치고 이거를 1에서 0 사이의 값으로 맵핑을 시켜줄 거예요. 일종의 레이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의 그 레이쇼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s는 어떻게 되냐면 s는 그러니까 그 크기죠. s는 최대 크기가 20이죠. 20의 레이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네요. 그러면 멀어질수록 작아지고 가까이질수록 커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방향도 이렇게 돌아가고 최대 크기의 어느 정도 비율이냐 거리에 따라서 그 비율을 이렇게 1 0으로 해서 비율로 넣어놨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그냥 20으로 해도 되겠네요. 됐고 여기를 그냥 s라고 해줘도 되겠네요. 레이쇼 복잡하니까 이렇게도 마찬가지 효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클래스가 완성이 됐어요. 클래스가 완성됐으니까 이거를 깔아줘야죠. 깔아주는데 이렇게 깔면 안 되겠죠. 이렇게 깔면 안 되고 생성을 해줘야 될 텐데 어 매 프레임마다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매 프레임마다 생성을 해줘야 돼서 뭐 이거 생성하는 거 그 패턴 까는 거는 뭐 다시 설명할 필요 없고요. 디자인은 0에서부터 i가 자 가로가 몇 개가 돼야 되느냐 가 문제인데 지금 1200이잖아요. 가로가 음 이거를 20으로 나누면 몇 개나 들어가죠? 1, 60이 60개 들어가나요? 그럼 60개 까지 i++ 그 다음에 for integer j 들어가야 될 거고 j는 600이니까 30개 인가요? 30개 j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좀 되겠죠? 왜 60개고 왜 30개인지를 알겠죠? 화면 크기가 1200에 600이고 s의 크기가 20이니까 이걸로 나눠준 거죠. 나눠주면 이 60 30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위치는 플로우 자 플로우 tx 그냥 아 x라고 x는 x는 i의 곱하기 20이죠. 크기 인데 플러스 10 해줘야 돼요. 2분의 1 해줘야 돼. 왠지 알죠? 중심적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롷 y는 잠깐만 안 해도 되나? 해야 될 거 같아. 20 플러스 10 해 주고 자 트라이앵글 t equal new 트라이앵글 x y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tr 디스플레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가로로 60개 세로로 30개를 그려주고 걔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맵 프레임마다. 그렇죠? 속도는 충분히 나오네요. 자 이해가죠? 이건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좀 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운동 충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떤 원이 이렇게 위치에서 이쪽 위치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움직인 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속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건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그 이거는 이렇게 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라는 위치에 플러스 이퀄 v가 된다. 그리고 y는 그대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속도는 vx하고 vy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x축으로 움직인다. y축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분해해서 생각하면 생각하기 좀 쉽다. 그래서 x는 vx만큼 그 x가 더해주는 것이고 y는 vy만큼 더해주는 거다.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렇죠? 일관적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그렇게 축 분리로 움직이는 뭐 하나를 만들어 보죠. void setup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줄 텐데 클래스가 우리 그 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동그란 볼 볼이란 클래스를 만들고 그 볼이란 클래스는 볼이 있는데 볼은 당연히 xy 위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반지름 하지 말고 다이아미터로 합시다. 그냥 d로 합시다. d 지름으로 합시다. 지름 미 있고 미 있겠죠. 그러면 볼 어 플롯 x 플롯 y 어 어 크기 크기 정해줘야 되나요? 예 뭐 정해줍시다. 예 크기 r 해주면 x는 under x y는 under y 아 r이 아니죠. d죠. d 우리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d는 under d 이렇게 xy 위치에 크기 d만큼의 원을 어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void 디스플레이 해주면 할 때는 그려줘야 되겠죠. 그려주는데 어 필은 뭐 화이트로 합시다. 화이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음 ellipse 를 xy 위치에 d d 크기의 어 원을 그려준 그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드로우에 드로우에 라운드 는 블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스트로크 하고 생성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 어 그거는 여기 위에다가 볼 볼 그래서 대문자 볼의 위치는 뭐 아무 위치는 해도 좋은데 뭐 적당히 적당히 뭐 300 300에다가 크기는 한 50짜리 50 너무 작은가 큰가 이렇게 뭐 그려볼까요 아이고 디스플레이 안 해줬죠 맨날 까먹어요 볼 디스플레이 해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350 너무 작다 한 80 움직하게 해야 돼 나중에 이유가 있어요 왜 크게 아니지 이렇게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여주는데 아까 얘기했죠 정속운동 보이드 디스플레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이거를 업데이트라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보이드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X에다가 속도를 더해주고 Y에다가 속도를 더해줘야 돼요 VX VY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VX, VY가 없잖아요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제 VX, VY라는 또 만들어주고 대신에 속도는 속도는 우리가 생성할 때 약간 랜덤 값을 좀 줘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다른 서로 다른 어떤 원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그것들을 5에서 14의 정도의 랜덤 값으로 VY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봅시다 안 움직이네요 왜냐면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업데이트 해줘야 되죠 휴 지나가버렸어 아이고 너무 빨리 지나간다 50 너무 빠른가? 그러면은 어 2에 6 뭐 이렇게 좀 느리게 좀 느리게 해봐요 2에 6 이렇게 너무 빠르니까 네 지나갔어요 이쪽 아래로 지나갔는데 음 음 이게 다 양수라서 그런가 봐요 왜 영 안 포함되니까 뭐 하여튼 뭐 그냥 해봅시다 네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많은 게임이나 이런 기본 코딩에 나오는 건데 얘가 지나가면서 벽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 안에서 도망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계속 튕기면서 왔다갔다 하게 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려면 어 봅시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 가로 세로 길이 알아야 돼요 위세 하이티겠죠 자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해해서 생각하면 좋다 VXVY로 움직입니다 VXVY형 금식 움직여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VX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Y는 상관없어요 Y는 계속 같이 가는데 이쪽에 부딪히는 것은 VX만 변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부딪히는가 분해해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직선으로 가다가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의 X의 좌표가 위스 마이너스 레디에스보다 커지면 그때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어 X값을 위스 마이너스 레디에스로 조정해주고 저기 넘어갔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요걸 이리로 딱 바꿔주고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VX를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위쪽에 부딪힐 때는 요게 Y값이 Radius보다 Radius보다 작아질 작아질 때 그때가 되겠죠 그때 Y의 방향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였는데 내려가는 걸로 마찬가지 이쪽에 부딪힐 때는 X가 Radius보다 작아질 때 그때 VX가 다시 마이너스 VX에서 다시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 부딪힐 때도 마찬가지 요기는 이제 Height, Minus, Radius보다 커질 때 방향 바꿔주고 위치는 이걸로 해주고 알겠죠 규칙이 있죠 규칙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충돌 체크예요 벽에 충돌한 걸 체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Check Boundary Collision 이렇게 함수 이름을 길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명확하게 뭐하는 함수인지 알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크게 해도 Check Boundary Collision Boundary Collision 충돌을 체크하겠다 는 간단합니다 If X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With Minus 우리 이거 D로 하면 안되네요 D로 하면 안되는 건 아닌데 계속 뭔가 나눠줘야 돼 이걸 R로 바꿔 봅시다 R로 Radius로 Radius로 하고 이거 R을 곱하기 2 해줍시다 이게 더 편하네요 곱하기 2 그러면 D가 되죠 그럼 이건 너무 커 40 그죠 이렇게 바꿔줬어요 빼기 R 보다 커지면 커지면 어떻게 해라 X는 X의 위치를 이걸로 해주고 VX에다가 곱하기 EQUAL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 괄호 안 쳐도 상관없는데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은 혹은 ELSEIF 사실 그냥 ELSEIF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X가 R보다 작을 때 왼쪽 벽에 부딪힐 때죠 이때는 X를 R로 해주고 VX에다 다시 곱하기 EQUAL 마이너스 1 다시 해줘라 이렇게 만약에 Y가 Y가 아래쪽 부딪힐 때요 마이너스 R보다 커지면 Y의 값을 하이 마이너스 R로 해주고 V 이번에는 Y에 곱하기 EQUAL 마이너스 1 해줘라 위쪽 부딪힐 때요 Y가 R보다 작으면 Y는 R로 해주고 VY에 곱하기 EQUAL 마이너스 1 해줘라 이렇게 컬리전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그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컬리전 체크해야 되겠죠? 볼 체크 바운더리 컬리전 이렇게 길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 튕기죠? 예 이렇게 튕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어 볼 1 다시 볼 2 꼭 이렇게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볼 2 그래서 볼 1 이렇게 하고 카피해서 두 번째 거 만들어보세요 두 번째 거 볼 2 볼 2 또 40으로 하고 이거 볼 1 업데이트하고 체크 바운더리 하고 V에서 볼 2 우리가 랜덤 값으로 그 속도를 랜덤 값으로 줬기 때문에 둘은 속도가 달라서 좀 다르게 튕길 거예요 그죠? 자 튕기죠? 2개 만들었어요 그럼 3개 4개 막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알아볼 건 뭐냐면 만약에 충돌 체크입니다 이 두 개의 공이 서로 부딪힌다고 봅시다 하나는 A라는 원은 RA고 B라는 원은 RB예요 반지름이 서로 부딪혀요 VA, V, B로 막 달려가 꽝 부딪혀요 부딪히면 얘가 충돌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것과 이것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충돌을 했다는 것은 이 거리가 이 거리가 이 반지름하고 반지름을 더한 것보다 더 커지면 충돌한 거죠 그죠? 반지름하고 반지름 더한 것보다 더 작아지면 충돌한 거죠 이 거리가 왜냐하면 이게 겹치니까 이렇게 겹치니까 반지름하고 반지름 더한 것은 이거보다 커지겠죠 이게 충돌한 상황이면 겹치면 이거에 충돌 체크하는 함수에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 차가 서로 충돌할 때 조건이에요 그게 if D는 RA 하나의 원의 반지름과 다른 원의 반지름이 서로 합쳤을 때보다 작을 때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원일 때는 이게 가능한데 원이 아닌 경우에는 반지름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건 좀 복잡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충돌 체크의 개념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해볼 건데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함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뭐냐 보이드 체크 컬리전 이번에는 바운더리 컬리전이 아니라 그냥 컬리전이에요 충돌 체크 충돌 체크를 하려면 근데 하나만 갖고 안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 나하고 나랑 충돌하는 애 걔도 볼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볼 어드라는 함수로 하나 더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다른 볼이 있어야 돼 나만 체크가 안 돼요 그죠 먼저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D는 이거 디스턴스라고 합시다 쉽게 하기 위해서 dist x y 나의 좌표와 다른 볼의 좌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아까 오른쪽 여기 ra 플러스 rb 있어야 되죠 mean distance 라고 합시다 최소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죠 mean distance 이거는 이거는 r 거 나의 집 현재 r 더하기 그 상대방의 r 더한 거죠 그래서 if if 나의 distance 아 거리가 뭐보다 작다 저기 mean distance 작을 때 충돌된 거예요 충돌되면 어떻게 해줄까요 색깔을 바꿔 볼까요 음 색깔을 바꿔 봅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컬러가 필요하네요 플롯 컬 이게 필요해서 여기 컬 필요하고요 컬 아 플롯이 아니네요 이게 컬러네요 컬러 컬 컬은 어 컬러 처음에는 그냥 이오어죠 화이트죠 충돌하면 나의 컬을 뭘로 바꿔준다 이오오 제로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어더의 컬도 이오오 로 바꿔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색깔이 한번 빨간색으로 변하고 영원히 빨간색이 되겠죠 충돌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색깔을 바꿔 놔야 되겠죠 자 우리 두 개 만들었잖아요 두 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뭘 더 넣어줘야 되냐면 볼 1이 자 보세요 볼 1에 컬리전 체크 컬리전이죠 체크 컬리전 하고 어더가 뭐예요 볼 2죠 볼 1과 볼 2가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두 개 부딪혔네요 계속 부딪히니까 빨간색이죠 자 떨어졌어요 그죠 부딪힐 때마다 빨간색으로 바뀌죠 예 이게 충돌 체크입니다 충돌할 때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지금 뭐 비주얼이 뭐 아름다운 건 없지만 개념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돌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게임을 만들거나 이럴 때 이런 효과들 부딪히는 효과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이제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은 어 트래젝터리라고 하죠 이렇게 빵 쏘면 슈욱 이렇게 중력 가속도로 활용하는 이게 중력이 땡기잖아요 지구는 그래서 공이 위로 빙 쏘면 공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날아가겠죠 이거 포물선 처럼 그린다 해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내가 이거는 개념을 잘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부위를 분해해서 생각하라고 했죠 VX하고 VY 얘를 잘 분해해서 생각해보면 포물선 운동은 그냥 X축으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Y축이 문제인데 Y축은 아까 그냥 우리는 또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선으로 쭉 올라가겠죠 그런데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G라는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올라가려는 힘과 그걸 땡기는 힘이 빼져서 많이 못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쭉 나중에는 조금 커져가지고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VY에다가 G만큼을 땡겨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VY가 그래서 얘는 속도가 일정한 정속 운동이 아니라 가속 운동인 거예요 얘에다가 G만큼이란 가속도가 붙는 거죠 이 X축 움직임은 정속 운동이지만 Y축 움직임은 가속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기본적으로 운동 형태는 XY축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되고 X축은 그냥 정속 운동인데 Y축은 가속 운동이다 중력 가속도가 작용한다 그래서 VY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했던 예제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볼드를 중력 가속도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뚱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안에 브리쳐가지고 다시 가는 그러니까 공처럼 튀기는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중력 가속도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플롯 중력 가속도 G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 G값을 1이라고 넣어줄게요 1이라는 중력 가속도 값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VY가 플러스 아래로 쏘면 안 되고 위쪽으로 쏘아줘야 되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값으로 애초에 해주면 이렇게 위로 쏠 거예요 처음에 초기 값을 그 위로 쏘고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 값도 좀 크게 해봅시다 4에서 8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해서 우리 이거 중력 가속도를 Y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G만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통통통통통 통튀기는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 스스로 과제입니다 스스로 과제는 이런 거 보내볼 겁니다 자 랜덤한 볼들 이렇게 와우 막 쏟아져 자 오브젝트 분석 잘 해보세요 이게 지금 볼을 만들고 있고 볼이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다가 와우스 위치에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물선 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지고 그러다 그러니까 VY X의 랜덤 마이너스 8에서 8 범위로 VX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Arrayist 보울즈라는 Arrayist 보울즈라는 Arrayist 만들어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랜덤으로 그리고 Is done은 밑으로 떨어지고 나면 화면 밖으로 벗어나면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면 값을 계속 볼을 계속 생성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단 생성시키고 나서 밑으로 떨어지면 없애는 Is done 함수 하나 분리한 함수 하나 필요할 겁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